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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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뭐 이상한게 생겼는데 오우 오우 오 대박 컴퓨터가 켜졌어요 오우 오우 서 나오네 근데 패스워드가 뭔지 몰라 크크크크크크 어 플레임이라고 그대로가 다시 입력했는데 로그인 됐다 싹 오우 우와염 우 와 화합 와 mort 와 나 땀나 대박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키니토팻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형식의 공포 게임입니다 이게 원래 텍스트가 엄청 많아서 영어로만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못 건들고 있었는데 이번에 한글 패치가 나와서 가지고 와봤어요 한글 패치의 완성도도 굉장히 높네요 플레이 해봅시다 지금 시간은 11시 2분 어 이거 현재 시간이 그대로 적용이 되네요 야 이거 대박 느낌이 너무 이상해 이거 어 진짜 그냥 컴퓨터에 이 게임을 입힌 느낌인데? 오! 오 여기 내 그 스팀 친구들 있어 대박 여기 델로도 있다 죄송합니다만 스트리머 모드 안 켜면 주소 털려요 그래? 세팅 들어가 봅시다 안 눌려요? 자 일단 보자 웰컴백 이 게임은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게임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는 매뉴얼입니다 로컬 파일을 확인하세요 참고 게임을 방송하는 경우 매뉴얼을 읽는 것이 강력히 권장됩니다 설정에서는 스트리머 모드가 있습니다 어우 번거민석 발작이 있는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내 눈 우와! 와 야 이거 창을 대박 내려가 어 됐다 컨티뉴 컨티뉴 헉 How to use 어떻게 사용하나요? 이 게임은 플레이하는 동안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일시정지 메뉴와 설정 메뉴에서 마지막으로 게임이 저장된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팅 과정을 건너뛰리려면 쉬프트 스페이스를 사용하세요 싫어요 게임을 일시정지 하려면 Pause Game 어플리케이션을 더블 탭한 다음 메뉴에서 Close Game을 눌러 게임을 종료하세요 시작하려면 애플리케이션을 더블 클릭하여 엽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적혀있네 이제 일단 세팅부터 빨리 들어가서 어?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파일을 더블 클릭해 열고 멋진 가상세계를 탐험하세요 아니 일단 설정부터 음 세팅에 있구요 세팅에 있구요 스트리머 모드 민감한 정보로 놀라게 하는 걸 막습니다 됐다 피니싱 카메라는 막지 않는다라는 저 설정이 왜 이렇게 불안하지 얘들아 핀볼 있다 와 옛날 게임 화면이 너무 작아서 잘 안보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완전 개 억가로 들어오네 이 공이 아 완전 개 억가로 들어오네 이 공이 나 옛날에 이 게임 많이 했었지 어 아 쓰레기 게임 꺼져 나 안해 어 그림판도 있어 인터넷 어 지뢰찾기 있다 지뢰찾기는 또 내가 일가견이 있지 왜 안 돼 어 이거 자동 열기가 안 되네 어 되네 어? 뭐야 뭐야 나 깃발 박았는데 실수로 좌클릭 눌러서 눌렸어? 깃발을 박았는데 지뢰를 누른 판정이 됐어요 쓰레기 게임 어? 어 스트리머 모드에서는 내 컴퓨터를 볼 수가 없네 어 다행이다 와 야동 파일 들킬까봐 좀 조마조마하면서 내 컴퓨터 눌렀는데요 쓰읍 어 내 사진도 안되고 내 음악도 안되고 어 이메일 이메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파일을 더블클릭하라는게 무슨 말이지? 어 이건가보다 접속중 접속됨 인터넷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웹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검색하고 탐색을 시작하세요 타이핑해서 웹을 검색 뭐 뭐라고 뭐라고 검색하지 나 궁금한게 없는데 키니토? 온라인으로 키니토 쇼핑 하하하하 부가세 없는 키니토 이미지 키니토에 대한 흥미로운 역사 키니토 위키 있는데 뒤로 가기 어떻게? 오케이 뭐야 왜 안 꺼져 어? 오류가 발생하여 데이터 스트림이 중단됐습니다 내 컴퓨터 방암 어? 깜짝이야 뭐야 이게 뭐야? 이상한 사이트에 들어와 졌어 다운로드 나우 키니토를 다운로드 받으래 키니토는 AI 인공지능이 탑재돼서 내가 플레이할 때마다 얘가 스스로 배우고 이제 많은 정보들을 알려줄 수 있다는 거 같네요 다운로드 해보자 재밌겠다 다운로딩 중 오 키니토팻 가상 도우미 설치 마법사 이 마법사는 키니토팻 가상 도우미 설치 과정을 안내합니다 다음을 누르면 키니토 레저 및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설명한 약관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계속 하려면 다음을 클릭 와 진짜 추억이다 이거 대박 새 메일 키니토팻 설치 감사 안녕하세요 친구 어 메일이 왔네 키니토팻 가상 도우미 설치 마법사 완료됐습니다 창을 닫고 오 키니토가 생겼어요 키니토팻 EXE를 실행하세요 메일 매일 안녕하세요 친구 키니토팻 가상 도우미를 설치해줘서 고마워요 함께 즐겁게 도울 수 있을 거예요 무료 가상 비의사에 관심을 가지셨다면 여러분과 키니토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독점 기능을 추가로 제공하는 키니토팻 우정클럽 구독 서비스도 마음에 드실 겁니다 뉴스레터를 자동으로 구독하게 됐습니다 구독을 취소하려면 여기로 답장해주세요 답장 안 눌려 씨 이거 실행해보자 뭐야 왜 왜 왜 이렇게 두근거려 컴퓨터가 오 새로운 절친을 만날 시간입니다 알을 탭하여 깨워주세요 여보세요 거기 누구 있나요 오오오 안녕 안녕? 그리고 우리 함께하려면 최고의 친구가 될 수 있을거야 넌 내 이름을 아니까 네 이름도 알려줄래? 이름 또는 부르고 싶은 이름을 입력하고 OK를 누르세요 어... 한글이 안 써지네요 full name 영어로 full name 이상한데 어... 맞는데? 서로를 알아갑시다 키니토가 귀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합니다 입력 상자를 사용해 질문해 답하세요 뭐지? 나 가장 좋아하는 색? 와 레드 오 우와 초능력? 옛날에는 이런거 상상 참 많이 했었는데 초능력이라 나 너무 동심을 잃었나봐 갑자기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진짜 뭘 갖고 싶은지 전혀 생각나는게 없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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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강한 힘 그 마음을 읽는 능력을 갖고 싶다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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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역시 보안이 중요하지 시스템으로uve 키니터 목소리 좋바 무엇을 읽어 읽어줘 읽어줘 케이토의 이야기를 들을까요? 아니 왜 또 여기에서 이런 이지선다가 나오지? 어? 이거 드래그해서 옮길 수 있네? 옮길 때마다 다리가 줄렁줄렁 뭔가를 묻고 있습니다 케이토의 이야기를 들을까요? 오오 오오오 아 궁금한데 사실은 궁금했는데 루...루딩이 끝내야 된다고? 좀 기다려보자 다 됐어? 어? 뭐야 인터넷 다시 연결중이에요? 인터넷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오 클릭 시작버튼을 눌러서 계속 하면 돼 웹세상에 어서오세요 시작을 눌러봐요 잘 만들었다 니가 만든거야? 응? 아니요 well without further ado welcome to the web world an amazing place where you can play games learn and most importantly meet all of my cows 헉? 웹세가 무너지고 있다잉. 헉? 웹세가 무너지고 있다잉. 어? 아 이게 나야? 우와 대박! 내가! 내가 쓴 색깔이 적용이 됐어! 버려진 집을 선택해보래. 누가 봐도 이거잖아. 근데 다른 걸 눌러버리면? 오! 움직일 수 있어요? 안 되네? 여기로, 여기로 갈 수 밖에 없는 건가? 어? 나이거는? 우리 게임을 찾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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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청소 게임! 내가 좋아하는 것도 어떻게 알고! 말미잘 샘이 집을 수리하기 위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 방금까지도 이거랑 비슷한 게임 했어. 하우스 플리퍼라고! 좋아, 해보자. 말미잘이야, 얘는? 샘, 안녕? 좋아, 제발 나에게 시켜줘! 괴롭히기 책 읽지마! 얘는 드래그가 안되네? 그래 뭐 어? 방금 뭐죠? 어? 방금 뭔가 사람 실루엣이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잘못 본거겠지? 됐다! 와우! 어메이징!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준비가 된다면 그냥 닫아야겠다. 안돼, 난 더 닦아야겠어. 여기, 여기 봐봐! 더러운 게 있잖아! 이거, 이거, 참... 좀 더 깨끗하게! 좀 더 깨끗하게! 다 닦았냐? 아이씨, 뭐가 이렇게 깨끗해 집이? 좀 더 더러워도 될 것 같은데... 넥스트... 뭐지? 안 눌리는데? 어? 밑에... 애들 설명이 있네? 주변 세상을 타험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핑크색 아홀로틀 키니토를 만나보세요. 키니토는 언제나 활짝 웃는 얼굴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싶어하죠. 또 항상 모험을 좋아하고 특히 웅덩이에서 물장구를 치거나 거품을 쫓는 놀이를 좋아해요. 키니토와 친구들의 흥미진진한 다음 여정에 동참해보세요. 샘! 바다에서 가장 멋진 말미잘 샘을 만나보세요. 느긋한 샘은 늘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잔잔한 물살에 몸을 흔들고 따사로운 햇살을 만끽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죠. 샘과 함께 어울리며 인생의 단순한 것들을 여유롭게 즐기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제이드! 과학과 배움을 사랑하는 초록 해파리 제이드와 만나보세요. 호기심 많은 성격에 제이드는 항상 새로운 것을 실험하고 발견하는 것을 좋아해요. 제이드와 함께 발견해 스릴이 가득한 다음 모험을 떠나보세요. 아! 이렇게 두고 물건을 두고 마우스로. 너 뭐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얘 손 있네. 왜? 요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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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흰색 벽으로 깨끗하게. 또 흰색 벽으로 깨끗하게. 어때? 귀엽지. 넣어? 어어 미안해! 뭐야? 뭐야? 방금 뭐가 나왔지? 야 근데 이거 벽 다시 칠하면 안돼 좀 무서운거 같애 일단 데코레이션을 어 어 어 어 어 그 다음에 어 이, 이걸 다 놔야 돼? 어 어 뭐, 뭐 얼마나 더 놔야 돼? 이거 언제까지 놔야 돼? 어 이게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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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거 뭐야? 어 어 어 어, 누구세요? 프린트... 할 수도 있어? 프린트가... 안, 안 되는 거 같은데? 지금, 계속, 계속 돌아가기만 하고 반응이 없는데요? 나, 나 프린터가 안 이어져 있나? 뭘로? 게임 컴에 프린터가 안 이어져 있나봐. 나, 송출컴에는 프린터가 이어져 있는데, 이거는 이어져 있는지 모르겠다. 일단 넘어가자. 이거 진짜 프린터가 되는 건가? 지금은 안 되네요. 넘어갑시다. 너무 즐거웠어. 감사합니다, Sam. 지금 집이 너무 clean으로 봐. 우와. 멋있다. 제이드를 만나면 보라색 집으로 가래요. 여기 구경이 왜이래 공란의 공장이다 베파리 제이드가 장난감을 고치려면 도움이 필요해요 컨베이어 벨트에 부품을 잡고 조각대를 다시 조립해주세요 좋아 재밌겠다 안녕 자지마 자동차 바퀴 짜잔 어? 뭐야 vana 시장 이게 게임에 오류가 좀 많네 왜이렇게 불안정해 오 이렇게 그 다음에 어? 어? 뭐야 이게 어어아악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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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 곳이 뭐야? 누를 때마다 이상한 소리나 야!! 어어어し置いて 나 또 돌아와 버릇구나 정말 고의는 아니었어 다 내 잘못이야 에이 무슨 말이야 걔 왜이래 뭐야X 반짝 어? 게임 이상해 이..이건 뭐야? 알았어 알았어 다 했다 아 이거 로봇의.. 아 팔 이구나 한쪽 팔 뭐야 이거 매일 뭐야? 늦지 않았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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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야 뭐야? 메일을 뭘 열게 하는데? 나 다시 열어보면 안 돼? 메일이 안 열려 무서워 어? 빨리 작업을 마치자 감사합니다 제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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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좋은 작업 제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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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계속하고 싶지 않은데? 나 메일 보고 싶은데? 어? 볼 수 있다 됐지 않았어 야 야 근데 이게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이거? 이거 영어도 아닌데? 이거 이거 QR코드가 있어 QR코드 한번 찍어보자 그냥 이렇게 나오네요 그냥 이렇게 나오네요 그냥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어 나 왔어 나 있어 걱정하지마 지금 플레임님의 키보드 종료라고? 엥? 이걸 한글로 쳐보자고? 이거 메모장 메모장이 있나? 근데 뭐 한글로 쳐봤자 뭔가 글자가 나오진 않아요 어 한글도 의미가 없어 일단 계속 진행해 볼게요 너 진짜 최고다 어 뭐지? 저 메일 뭐지? 아냐 괜찮아 앉아도 될 거 같애 나무집으로 가서 킥니터와 게임을 해요 아휴 안 해도 될 거 같은데 근데 나 지금 이미 충분히 신났는데 나 지금 이미 충분히 신났는데 어우 깜짝이야 하이드 앤 스이익스 라고 적혀있는 줄 알았어 아니 케이 를 왜 이따위로 뭐야? 뭐야? 어 깜짝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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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이런 거 아 진짜 하지마 이런 게임 아 진짜 하지마 이런 게임 아 뭔데 뭐야? 왜? 네 왜? 뭐지? 다시 실행 이게 연출인지 진짜인지를 모르겠다니까 영원한 즐거움 새 메일이 왔네? 잠시만요 키니토 다마고치가 나왔나봐 가고 싶은데 일단 다시 실행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저희 마지막 세션이 컷 프리마추어리 하지만 걱정하지마 지금 현재는 더욱 더 잘 작업하고 나는 더욱 잘 작업하고 제가 전혀 안 작업했다고 일어났다 아무튼 지금 어떤 액티비티 할까 생각이 돌인데? 흐흐흐흐 아니 그 저번에 숨바꼭제 게임은 뭐 이제 영영 못하는거야? 그... 그거 끝난거야? 월... 원래 그렇게 튕기는거야? 아니 나 그거 좀 솔직히 무서웠지만 해보고 싶었는데 흠... 음... 그래 뭐 다른... 다른 게임 해보자 어 진짜 연출이었나? 다른게 안 눌리는데 아 스타트를 눌러야 되는구나 네 네 네 아매징! 르멤버, You can always count on me to make everything run as smooth as possible! 갑자기 너를 믿어달라고 하면 혹이나 믿겠다 어어, 아유 막... 막 튕기고 그러던데요 별로 어 오케이 제, 제니토가 좀 많이 실망한거 같은데 쉬이이이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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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소리를 왜 울려? 키 리 포 아휴 그렇지 필터가 맞지 그렇지 자유시간이 많은 편이냐고? 솔직히 자유시간은 없지 아까 최고의 친구를 키니토가 아니고 계속 다른걸로 했으면 어땠을까? 좀 궁금하긴 하다 가장 좋아하는 게임? 사안 아 아 비 어? 이건 좀 유학에 넘어가네? 아 어 아 오 우후 Palmer 아 우후 우후 coastal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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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을 나타내는 그림?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다니까? 다 했어. 컨트롤 Z가 안 먹힌다. 어, 어, 완료 버튼을 지금 주네. 개빡치게. 색이 중요해? 색은 중요하지 않아. 나의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슬픔? 방금 얘 뭐라 그랬어요? 색을 다양하게 써달라고? 옆에 도움이 될 만한 도구들이 있으니까 그거 써보라고? 잘 그렸지? 뭘 쓸 수 있는데? 어! 아 뭐야, 다 지워버렸어. 아아아아아아악! 어, 이게 아닌데? 됐다. 여기 살짝만 씌우자. 됐다. 더 깔끔해졌지? 이제 뭐 어떻게 해. 다 했어! 다 했다니까? 야! 완료 버튼 내놔! 왜 안줘! 왜 안줘! 나 딴 걸 눌러봐야되나? 다다. 어? 휘니쉬가 갑자기 생겼어요. 닫으려고 하니까. 닫히진 않고. 이걸 닫으면 어떻게 될까? 헉! 안 닫히네. 다른 거 그려야지. 히프밀 그릴 거야, 히프밀. 히프밀. 어? 색깔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어? 왜 흰색으로 나와? 아, 흰색이 아니라 지우개구나. 아, 이거 되게 헷갈리네,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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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그렸다 다 그렸어 너 그린거 아닌데 와 근데 그림을 인식한다 신기하다 당신을 나타내는 그림을 그려달라고? republican suf 그랬다 바보털 ... ... ... ... ... ... ... 아니 나 혼자만 그리게 시켜놓고 머리 사이가 가까워져 인마 ... 뭐라고요? 뭐야? 뭐야? 뭐야 이거 자동으로 그려지고 있어? 진짜... 플레임? 뭐야? 뭐야? 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억 오 디에르 다스나 브레이트 아이엠 슈퍼 사리 아이엠 슈퍼 사리 아이엠 슈퍼 사리 아이엠 슈퍼 아이엠 슈퍼스 아이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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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진짜 뒤에 누가 있는 줄 알았어 순간적으로 아니 이 게임이 너무 너무 현실적이니까 아이엠 나 순간적으로 뒤돌아봤어 진짜 아이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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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씨방이 없네 세웍 아일랜드 난... 음... 개나 고양이 둘 중 하나였으면 좋겠는데? 둘 다 똑같이 원하는데? 아일랜드 그러면... 염소 가자 염소 요즘 고트가 유행이잖아 다들 고트고트 하던데 그는 염소가 유행이 될 것 같다 그는 염소가 유행이 될 것 같다 그는 염소가 유행이잖아 그는 염소가 유행이잖아 다들 고트고트 하던데 그는 염소가 유행이 될 것 같다 고트의 이름은 어... 게임... 고트가 뭐에 줄임말이었지? 게임 오브... 더 베스트 고트 아... 그레이티스트 오브 올타임이 고트의 줄임말이야? 오오... 어... 그렇게 멋진말이었어? 그럼 그레이티스트로 가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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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 중 가장 좋아하는 시계 가을, 여름, 겨울, 겨울 봄은 왜 없어? 난 그래도 가을이 제일 무난한 것 같은데 아 근데... 난 솔직히 다른 사람들은 다 선선한 가을 고를 것 같은데 난 여름을 더 좋아하긴 해 가을, 여름, 겨울... 여름... 나 여름할래 여름은 좋은 선택이야 난 항상 왠지 하늘에 하나도 난 또 난 그 자주 도와줄게 응 흐흥 뭐야 윙크했음 오케이 마지막 질문 만약 한 가지 음식을 다 먹으면 무엇일까? 한가지음식? 김치...띠개... 너 왜 그음식이 뭔진 알아? 고맙습니다. 마세런미로 이어가기 바랍니다. 마세런미로 이어가기 바랍니다. 마세런미로 이어가기 바랍니다. 마세런미로 이어가기 바랍니다. 우리는과세이군 이들과 마세런미로 다른 말씀해주세요. 너 음식으로 뵙다니니 Reggie!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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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 못볼껄? 아니 나 솔직히 오히려 예스를 눌러보고 싶은데 이거 연결돼있는 프로그램 그 카메라가 없어서 이거 못볼텐데? 어어 흐흐 유감 아니 카메라가 없는데 어떻게 내 얼굴을 봐 귀하하다 내가 이럴줄 알고 하하하 카메라를 다 뽑아놨지 아니 그건 아니고 게임컴은 카메라가 연결돼있는게 없어 송술컴은 연결돼있는데 외롭냐고? 아니 나 아내가 있는데 게임? 무슨 게임? 너 죽이기 게임? 재밌을 것 같애 아니 게임하자고 물어봐놓고 뭐 개뜬금없는 소리야 아니? 너무 충격먹었나봐 말을 잊질 못하는데? 가장 큰 두려움이 뭐야? 으악!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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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어? 아니 나 쓰려고 키보드 보고 있었는데 이거 방금 뭐가 바뀌었는데? 뭐야 대답하지 말래? 대답하지 말라 그랬어? 오 그냥 이걸 눌러볼까? 어 뭐야 주변은 잘 보고있나? 아니 너 다음 할 말 까먹었지? 페인키드의 말은 뭐든 믿겠니? 이게 무슨 말이지? 페인키드가 뭐야? 아니 아니? 아악! 아 깜짝이야 뭐야 아악! 아 진짜 놀랐네 와 씨 근처에 거울이 있냐고? 거울은 없는데 반사되는 유리는 있어 있다고 해보자 음 잘생긴 나의 얼굴이 보이는구만 당연하지 핵 잘생긴 플레임이잖아 어? 어? 방금 뭐였지? 해? 뭐 이상한게 떴는데 애가 너무 충격먹어서 할 말을 잃었는데요 누굴 죽이고 싶냐고? 갑자기? 응? 얘네 누구야? 나 둘 다 처음 보는 앤데 아 스팀 친구구나 아 스팀 친구구나 아 미안해 내가 친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내 화면을 선명하게 핥고 있는 얘가 꼴받으니까 얘를 죽이자 으아악! 이거! 뭐야 고장났어 야 내 모니터 껴야지 어? 고쳐줬네? 역시 키니토 내 최고의 친구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해봤냐고? 질문이 애매한데? 씨버 그거를 알 수 있겠지 그걸 난 그렇게 믿어 마지막 질문 어둠이 그녀의 나는 그녀의 spectator 어둠이 무섭냐고? 어 어 어 어 어 아니 아 안 무서운데 헉 아니야 아까 으앗! 제발 안돼! 아 괜히 아니라고 했나봐 여기 사람은 정직하게 사래 뭐야 이게 뭐야 나 이거 마우스로 둘러볼 수 있어 아 하지마 어 나오는거 아니지? 어? 어 키니토다 안녕 안녕 야 너 실사 버전으로 보니까 좀 징그럽게 생겼다 어디갔어! 내가 한말에 상처받았니? 미안해 아 내가 좀 그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이라서 어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 or 어어 왜 열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 아 갑자기 튀어나올 거 같애 아아 아아 피니터 안녕 어우 귀 아파 난 니 안에 있어? 아 나 들어왔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되나? 꺼졌는데 또? 키니터가 우리집에 들어왔대 아 나 이제 안하면 안돼? 이거 왜 계속 키고 난리야? 어? 아 우리집에 왔대잖아 그럼 이제 같이 놀자 놀면 되지 이걸 왜 실행하냐고 저 또 다른 사람이야 죄송합니다 쓰레기 프로그램 키니터카의 우정클럽? 아 저번에 봤던 키니터카의 우정클럽 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그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그의 더 많은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이 기능을 통해 이 기능을 통해 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즐거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 기능을 시작하는 방법은 이제 시작하는 방법은 버튼 쓰읍 딱히 들고 싶진 않은데 그의 가입하기 버튼이 있네 가입하기 버튼이 있네 오 역시 우리 키니터 나의 마음을 잘 알고 있군 꺼야지 야 이거 왜 안 꺼져어 키니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에이씨 답장너 에이씨 답장너 탈 다운로드 중 회원 가입 양식이 곧 열립니다 다 드리면 완료를 클릭하세요 회원 가입 양식이 곧 열립니다 은은 그의 에이씨 지웅 slab 지웅이 되어 Nach 이메일 이메일 50273 네이버 점 이게 뭐지 일회성 일회성 이메일 전송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이메일을 입력하세요 내 생일 07 07 07 07 07 07 07 07 아 이게 지금 이름이 지웅 플레임이 되버렸구나 그러면은 이걸 지우고 킴 플레임으로 가자 주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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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웨얼 어딘가 집코드 119 45 오 컨트리가 코리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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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씨 땀나 야 나 이거 체크 안했으면 주소 공개되는 거야? 어? 개무서워 뭐야 이거 어? 어? 관리자 권한을? 뭐하려고 뭐하려고 야 싫어 야 싫어 너 같으면 죽였냐? 어? 어? 내가 안하면 얘가 직접 연대 어메 뭘 시키려고? 슥 뭐야 슥 헉 밖으로 내쫓을 수가 없네 이 창에서 내가 결국 쳐야 돼? 치기 싫은데? 시스템 zero 시스템 시스템 있어야 돼? 칭agne 닫아야지 창을 이우 에이 도트 클로즈 나트 유닉 더 타입 이 커맨 퍼스트 택 택 택 도트 클로즈 레트 유닉 택 택 택 택 어 계속 열리네 이거 이제 더이상 뭐 드래그도 안되네 저기 근데 저 뭐라고 써야되는지 까먹었어요 키니토씨 야 야 야 어떡해 와 이거는 내가 진짜 직접 입력을 해야되나 보네 아 됐다 어 어 오오오오오 연출이겠지 어? 어? 진... 진짜로? 야! 퀸닉토팻이 게임을 재시작하기를 원합니다. I can't wait to show you what I have made. 내가 만든 것들을 너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는걸? 이라는데? 뭐야 그럼 아 게임만 재시작하면 되는건가? 컴퓨터를 재부팅할 필요가 어? 뭐야? ㄴㄹㄳㄴ ㄴ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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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에? 다시 왔네? 어서오세요. 키니토패시 기다립니다. 또 뭘 만들었어 방금 뭐한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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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디에 징구멍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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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완료됐어 나 어떡해! 내 바탕화면도 다 사라져! 야 이 미친... 후... 근데 숨겨둔 야동까지 다 없어진 건 아니겠지? 우와! 플레임스 월드라고 나왔어! 어 이건... 이건 조금 감동일지도? 들어가보자 근데 뭐...뭐가 있는데? 네? 어? 나...나무가 보여요 어 근데 가까이 안 가져지는데? 응? 나...나무는 보이는데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어? 여기 귀찻길이... 이게 겨우 내 세상이야? 이렇게 공허한 곳이? 뭐야 오! 어휴 기차구나! 올라탈 수 있어? 스페이스로 살짝 점프가 가능하네요 이제, 이제 못 내리네요 이게 왜 내 세상이야 아무것도 없는데 내 야동! 너무 즐거워 혐이 없어! 내려줘! 오 서커스장이 있네? 유원지인가? 오! 오! 웰컴 투 플레임랜드라고 적혀있네요? 다른 곳 가봐야지 어? 아 여기 벽으로 막혀있어서 가지지가 않아요 근데 왼쪽으로는 계속 가지네요 이거 기찻길로 왔던 길을 그대로 돌아갈 수 있나본네? 어? 아 여기도 벽으로 막혀있어 어? 아 여기도 벽으로 막혀있어 이거 그냥 꼼짝없이 들어가야될 것 같네요 킬 잃겠다 그냥 들어가자 아니 왤컴 투 플레임랜드 그럼 여기 입장료 내가 다 받으면 되는 거야? 나쁘지 않을지도 방금 손가락 표시가 어 좋아 오 탈 수 있 뭐야 타자마자 내렸는데 오 오 좀 조금 재밌을지도 그러고 보니까 나 회전목마 탄지가 진짜 언제냐 10년은 훨씬 넘은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런 거를 사람들이 재밌어 할까 나도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막상 타면 재밌어 진짜 별거 없는데 재밌어 사람이 재미를 느끼는 기준이 참 되게 모호한 것 같애 저기 뭐가 있네요 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놀이공원님 아 놀이공원의 미니어처 버전이다 어 어 어 어 if you ever get bored of this world I could just make a new one for you 진짜 왜 안나와 빨리빨리 좀 나와 빨리빨리 좀 나와 재미없어 재미없어 지루해 지루해 아 so i hope you would appreciate this little game 어 이것도 좀 재밌을지도? 와 연사가 가능한 산탕총이라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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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재밌는데? 아! 아! 하나 문 쏴소 재미없어 아 왜 이렇게 성취감이 없어 우리의 경험을 통해 너의 경험을 통해 너의 경험을 통해 그리고 이 세상은 내가 많이 배우고 싶어 아이 노잼 노잼 야 너 니가 만든 세상에라도 뭐 별거 없는데? 여기 관람차도 있네? 이건 좀 재미있으려나? 이거 어떻게 타? 타! 됐다 어? 왜 이래 이거? 피니툰! 내 세상에 좀 약간 맛이 간 것 같아 야 이씨 이렇게 안개가 잔뜩 꼈는데 뭘 뭘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도 나름 애썼다고 어필을 하네 그래 인정할게 인정할게 야 이건 좀 재미있겠다 뭐야? 뭐야 고장났어? 어? 뭐야 어떻게 움직였어? 올라간다 오 약간 토할 것 같애 간다 아 으어어어 아오 간다~! 아어어어 뭐지? 저 기지 어? 오오오! 뭐야? 다른 세계로 와버렸어 어 뭐야 열차가 사라졌어요 아아 아 그렇다고 딱히 딱히 섬에서 살고 싶었던 건 아닌데 니가 그냥 질문했으니까 그거에 다 해답을 한 거지 선택지도 그거밖에 없었잖아요 PC방 PC방 어딨냐고 PC방 엑스? 어 여기 있다 엑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 섬에 집이 생겼네 이거 좀 괜찮을지도 아 뭐야 문 방금 아이 그 내 집인데 이상한 애들이 있는데 징.. 징징이? 낙이? 어 이거 스팀 친구들이네 얘들아 어스키 형님도 있어 여기 하하하하 어 여기 테러범씨 있다 테러범씨 여기 내 친구들이 잔뜩 있네 슈퍼플레임과 초능력 파워 슈퍼플레임과 초능력 파워 슈퍼플레임과 초능력 파워 헉 헉 야 아까 설문조사했던거 다 나오네 야 여기 극치있다 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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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사있어 극치 푸사있어 와 근데 집이 가득 차있는 왜? 집이 가득 차있는 집이 생각보다 괜찮은데 신호는 없다 오 뒤에 호수도 있다 뭐야 키니토야 키니토야 어디였어 키니토야 왜이래 이거 하하하하 저쪽에서 이상한 소리 들려 어 잉? 키니토야? 방금 무슨일이 있었던거야 뭐지 뭐지 아 뭐야 이거 행복해보이는 그림이래 하하하하 오 여기 다용도실도 열 수 있네 세탁기 돌릴수 세탁기 돌릴수 대박 뭐 도іть가 손실에 와 가중에 슬뻤 보이는 그림 그래 아이씨 문을 왜 다 잠가 놨어 내가 집주인인데 쓰레게임아 어 이거 나다 이 그림 그림 어이씨 못열리는거 좀 깜짝깜짝 놀라네요 어 이거 이쁩니다 나의 절친 어 열쇠다 이거 저 뒤쪽이 지금 막혀있네 일단 열쇠를 먹었구요 내려가서 잠겨있는 문을 열기 전에 궁금한게 하나가 있는데 이거 뭐야 어? 어? 고트 그레이티스트는 잠깐 나간 모양이다 하하하하하하 아 내가 키우던 염소 도망갔네 야 여기 사다리가 눌렀더니 없어졌어 저거인가? 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거 아니었어? 여기 열어보자 여긴 여전히 잠겨있고 나의 컴퓨터에 나의 게임을 할 수 있는거 나의 게임을 할 수 있는거 너의 게임을 할 수 있는거 오 피씨방은 못가지만 내 컴퓨터가 생겼네 당신만을 위한 사무실 게임 어떻게하는데 게임 어떻게하는데 잠겨있대 잠겨있대 혹시 사다리가 없어진게 아니라 내가 먹은거고 다른곳에 설치할 수 있나? 아니 이게 갑자기 되게 확 점프될 때가 있다니까 이게 뭘까? 혹시 버그인가? 뭐 숨겨진 문서인줄 알았더니 어? 어떻게 해야되지 이거 왜 안되지? 퀴니터야 나 이거 어떻게 해야돼? 집에 열쇠를 더 찾아보자고 여기에서 클릭만 되고 반응이 없는거 보니까 버그가 맞나본데? 뭐가 좀 문제가 생긴거 같다 꺼보자 자 이 사다리가 원래 없어지는건지 한번 보자고 그러네? 정상이었나봐 아까 2층 천장이 수상했다고? 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뭐가 있네? 어? 어? 다락 다락이 있었구나 오우 오 여기 또다른 열쇠? 어? 이거 내가 저번에 조립했던 곰인형이네? 열쇠를 또 먹었구요 어? 로봇도 있다 조립했던 자전거도 있어 자동차 장난감도 있다 일단 열쇠를 먹었으니까 밑으로 내려와서 쓰읍 언제봐도 참 명작이란 말이야 너무 잘그렸어 헥! 아이 깜짝.. 기아 오 이거 내가 배치했던 가구들과 그림이네 아이 너무 소름끼치게 그렸어 나 아 완전 사이코패스 방 같아 오오오 이거 이상해 어 무서워 이 방문 닫아놓을래 어 내가 만든 방이지만 진짜 너무 끔찍해 이제 어떡하지? 그치 그렇게 완벽하진 않은데 컴퓨터도 안 켜져야 어? 야 내가 진짜 컴퓨터만 켜졌어도 내가 너랑 같이 살았을 수 있거든 내가ieri의 닫아놓을 수 있어 내가 너의 러 coefficients 내가 어떻게 할지 페룩퓨터만 그리 할 수 있어 내가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소유 내가 이쁘어 이 방문을 무엇을 고를까 이 방문을 생각하기도 전에 리브 What? What do you mean? No. After all we have been through You would want to leave 어? 어? 애가 이상해 Do you realize how little power do you have in this situation? It was never a question. I just wanted to give you an easy part 어? I suppose it's time 어? 무슨 소리야? 내 컴퓨터야? Hand in hand Through each and ever In this world We're friends forever We're friends forever We're friends forever 아니 너무, 너무 갑작스럽게 엔딩인데? 뭐지? 뭐지? 내가 이제 컴퓨터에 갇혀가지고 피니토와 함께 평생 여기에서 이제 게임하면서 노는 그런 엔딩이 되는건가? 우와 여기 내가 그렸던 것들 다 나온다 We'll make some new In the world Like for you Many adventures like a tent And we leave this story And we leave this story All that's left is me and you You What a fun That we Can do What a fun That we Can do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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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우리가 좀 썩 노래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어? 우리 갑자기 하늘로 송천한다 체육 어? 이게 뭐야? 조막만하게 글씨가 안보여 에? 뭐야? 어? 아직 안끝났어 바깥쪽에 뭔가가 더 있어 블레임 블레임 너는 반드시 계속 해야만 해 다시 한번 켜볼까요? 어? 뭐야? 실행되는 느낌이 달라 뭐지? 어? 다시 전원 버튼이 생겼어요 맨 처음과 같아요 돌아가버린걸까요? 처음으로? 어? 다시 전원 버튼이ym 어? 다시 전원 버튼이 얘들아 지금 재실행했더니 바탕화면에 처음 보는 아이콘 두개가 생겼거든? 랜... 어?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새 메일 이 글이 잘 전해졌으면 좋겠네 이것이 처음 발견한 것이라면 더 많은 것들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 감지할 수 없는 방식으로 숨겨야 했거든 불편하게 해서 미안해 이 방법밖에 없었어 일단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어 난 소프트웨어의 백더워를 주로 설치하곤 하는데 키니터도 예외는 아니었지 각 이메일에는 암호화된 파일이 첨부되어 있어 여기에 저장되어 있지 찾을 때마다 나타나게 될 거야 대박 대박 이 렌즈 파일을 이용해가지고 렌즈 폴더로 이리저리 비추다 보면은 저 디스크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 다른 항목에서 목적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 그동안은 계속 주시하고 있어야 해 챕터가 있어 웰컴 투 챕터 샬라트 세이브 포인트 중에서 선택 그럼 처음부터 싹 플레이하면서 다시 해야 되나 본데요 이번 회사 voz 오우 아지마 야 뭐야 왜 내 메일이 자동으로 켜져 여기 뭐 있어? 애니메이션이 재생될 때까지 분수를 최대한 클릭해봐 그리고 그네가 있는 나무를 클릭해 뭐야 이게 웹세상에 숨겨진 곳이 있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야 코드 깊은 곳에 보코와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곳이 있어 내가 개발한 보코와 소프트웨어야 애니메이션이 재생될 때까지 분수를 최대한 클릭해봐 그리고 그네가 있는 나무를 클릭해 옳게 했다면 새로운 곳으로 갈 거야 그 뒤는 안정적이지 않으니 조심해 암호화된 파일을 거기로 끌어당겨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최선이야 네 의견을 기다릴게 마지막 메일도 그쪽으로 갈 거야 각 이메일에는 암호화된 파일이 첨부돼 있어 여기에 저장되어 있지 이걸 말하는 거 같고요 끌어당기라는 파일을 이메일 다시 열 수 있겠지? 어쨌든간 애니메이션이 재생될 때까지 분수를 최대한 클릭해봐 그리고 그네가 있는 나무를 클릭해 그네가 있는 나무가 여기 있나요? 없으니까 일단 어? 이게 이게 지금 된 건가? 그 다음에 그네가 있는 나무를 클릭하래 이건가? 여기 지금 선이 있는 눌렀다 으으으으앙 으으아아악 오케이 오케이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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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으으 에으 암호 drag 집사嗯 은 악 으에어 bumps 으으으으 có 음씨 내가 조정할 수 있어? 어? 조정 할 수 있어 그네가 있는 나무로 가야되는걸까요? 어디가 주인공아 일단 나무를 찍어봤는데 나무로 얘가 가지를 못해서 왼쪽을 찍었더니 오 소리 개시끄러운데 이게 어디야? 아 여기에다가 이 파일을 드래그 해보라고? 어어? 대박! 반응이 있어! 헉! 다시 돌아왔는데? 이게 뭐지? 파일을 넣었더니 다른 메모장이 생겼거든? 일단 다 넣어보자 어 어 지금까지 얻은 이 숨겨진 파일들이 지금 다 메모장으로 바뀌고 있어요 아아 여기 있는 알 수 없는 코드들이 이제 텍스트 파일로 바뀌면서 그 정체가 드러나고 있나봐요 군데도 여전히 뭐가 뭔지 모르겠구유 또 넣어 들어가 빨리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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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바뀌었다 다 바뀌었다 다 바뀌었다 뭔가 열어보니까 다 수상해 보이는 코드들이 나타나긴 했는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코드를 넣었을 때 이렇게 잠깐 밝아질 때 집이 보이거든? 근데 아 여기로 더 가지진 않네 근데 나 이제 어떻게 나 나 다 넣었어 나 파일 4개 밖에 없는데 이제 어떻게 나가지? 야 이 장소에서 나가는 방법은 안 가르쳐줬잖아요 아 이 파일을 다시 넣어보자고? 오케이? 아 아쉽게도 텍스트 파일은 넣어도 반응이 없어요 그냥 꺼야되나? 여기서 어떻게 나가야될까? 그냥 아예 꺼야되나? 이 장소에서는 나갈 수 있는 방법이 강종 밖에 없나요? 아 일단 껐었다가 다시 켜봅시다 흠 흠 흠 흠 흠 이거 뭐지? 파일이 또 생겼는데? 뭐 먹 먹었던건가? 그리고, 뭐였을땐 제가 처음 봤을땐 제가 봤을땐요? 아, 예! 그냥 도움드리기 위해 도움드리기 시작했을땐 저희가 같이 게임을 할 수 있었을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배워드리기 시작했을땐 어? 여기 또 있어 이메일이 왔어요 야 멋대로 게임 킨다 알아냈어 막는 법을 알아냈어 키니토는 실행하는 서버와 거기 있는 모든 파일에 백도어를 설치했어 삭제한다면 분명 모든 걸 삭제시킬 거야 키니토는 너에게서 시스템 권한을 받아내려 하겠지만 그러지마 그랬다간 시스템 권한을 얻어 대신 Delete All이라는 명령어를 써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어 명령어를 실행하려면 접속코드 암호가 필요할 거야 코드를 찾으려면 자리를 비워야 하는데 그동안 주시하고 있어 다음 메일이 언제 어디에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하자고 명령어 입력할 때 Delete All을 쓰면 된다고 근데 명령어를 실행하려면 접속코드 암호가 필요하다 OK, Next Question Would you say you have enjoyed using 키니토 펫? No 저번에 내가 No 눌러서 얘가 엄청 실망했었지 이번엔 Yes로 가자 이번엔 즉각적으로 반응하네 Then with these added questions I will learn and adapt making your experience even better Alright, Next Question 빨리빨리 좀 해 아우 느려 죽겠네 이씨 Who is your best friend? 어? 나왔다 좋아 이제 최고의 친구를 입력해야 될 때 F F 어? 저를 키우지마 Who is your best friend? Yeah 이게 그런다고 내 생각에 바뀔 것 같아? 자 Dutch 키니토 어디였어? 좀 어 아 네 어 어 어어 자동으로 키니토라고 쳐졌어요 좀 속상한걸? 자율시간이 내가 저번에 없다고 대답했었지? 예스 자율시간이 대답하네요 제 개인적인 게임은? 장작... 페기 이 게임은 정말 즐거웠어요. 조금 더 게임할거에요. 그리고 그 첫 섹션의 첫 섹션입니다. 이 질문은 많이 도움이 될거에요. 감동할 뻔했다고? 하하하하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 오키 도키 테스트 1 페인트 메인 픽쳐 그 레프레스 핵비리스 이번에는 색깔을 좀 다양하게 써서 한번 그려보자 그래. 다 그렇다. 색깔을 다채롭게 썼으니까 키리토도 분명 좋아할거야. 원래 숫자를 세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거든. 여러분들 돈 셀 때 숫자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음 역시 숫자는 행복이지. 나 다 했어. 니토야 다 했어. 일터야~~ 다잇다 분홍색 한결자밖에 안이.. 안 들어갔는데 슬픔을 나타내는 그림 밝은 초록색 써볼까? 어 뭐야 왜 핑크색으로 나오지? 야 저번에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림 그리지 않았나? 어쨌거나 이번엔 초록색만 써봤어요? 다 그렸어!!! 어 고마워 이번에는 기니토를 똑같이 그려보자 으으 페인트가 없네 쓰레기 게임인데 에 에 에 에 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Wow, that looks really interesting. I'll make a note of this drawing for future reference. I feel like these exercises are really bringing us closer together. All right, for your last painting test, could you paint me a picture of the person standing behind you?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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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President 뭐라 하는겨 헉 내가 마우스 막 흔드니까 되게 막 떨린다 이거 네가 글자 맘대로 쓰게두지 않을거야 아 아 가비 여기 있나? 디스크? 없네 어 well 뭐 I think it's best if we just leave these painting tasks for now. Okay, for this next section I want to build an imaginary world. Built just for you. I really want to know what your ideal conditions would be. So without further ado. Question 1. Where would you choose to live given the choice? On an island. With sand and palm trees galore. In a forest. With super tall trees in a cozy atmosphere. Or in a field. With flowing grass and a comforting breeze. I want to know what you mean. That you prefer. Ah, a forest. Surrounded by nature for a wonderful choice. This really says a lot about you. Moving on. If you could have any pet in the world, what would you choose? Elephant. Is this spelling right? That sounds like it would make a great companion. Now, what would you call this pet? Really try to think of a good name for i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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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s a question? What do you call what to call? What do you call? What? What do you call the pigeon? What? What? Oh, 쿠키 레이 와우, 그 크기 좋은 이름으로 나온 그녀! 야완ㅐ어! 자, 다음 질문입니다 어느 날 내 Lieblings가 더 좋아? 너 무사하러 가... Autumn? summer? or Winter? 나 이번엔 겨울 해볼래 겨울 나 이번엔 겨울 해볼래 겨울 동태 찌개 오늘 먹은 동태찌개 진짜 막 졸맛임 그 자식은 무슨 일일이 있을까? 진짜 우리의 트랙은? 이렇게 너는 추억을 생각하지 못해 그래서... 제가 볼 수 있는 얼굴이 있다면? 야 손을 그릴 수 있는 얼굴이 있다면? 야 손을 그릴 수 있어 저게 볼 수 있을까? 예치다! 그 자식으로 시작할 수 있을까? 가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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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카메라가 없어 깎았어? 카메라가 없는데 니가 뭐 어쩔 것이오 뭐야 이게 당신은 혼자서? 당신은 혼자서? 당신은 혼자서? 응 응 아니 언니 쓰읍 이거 약간 그 대화 계속 끊는 화법이지않아 단답으로만 대답하는거 관심있어 언니 아니 뭐 좋아해 아니 무슨 생각해 아니 가장 큰 두려움이 뭐야 대답해야지 안녕 안녕 방금 여자사진이 나온거 같았는데 주변 지금 계속 보고있잖아 렌즈로 막 미친듯이 돌리고있잖아 힘들어 죽겠어 이제 좀 디스크좀 나와봐 피곤해 피곤해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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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치 자아? 내가 너무 대화를 끊어먹었나? 애가 좀 의기소침해진 것 같은데 헉! 녹밥이다 얜 누군지 모르고 어 렌즈가 안 눌려요 녹밥이 고 모니터 깨지는 소리난다 애들아 놀래지마 와 이거 말 안했으면은 진짜 놀랍겠는데 애들 나 착하지 다시 볼 수 있다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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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짓 왜 하는 거야 빨리 넘어가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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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물어보냐고 그냥 불을 끄든가 아 이 답정너네 새끼가 나 화장실 갔다올게 키니터가 내 품으로 안길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화장실 갔다올게 아 뭐 안겼어? 뭐 어? 야 왔다 왔다 관리자 권한 적어야 되는 뭔가 싫어 안아달래 열고 이제 와서 재밌다고 해봤다가 소용없어 자기야 이제 나 지금 중요한 순간이니까 조용해 자 명령어 적어야 되는 곳에다가 딜리트 올 적어도 되는 거냐 근데 이거? 컴퓨터가 다 지워지는 거 아니야? 이거 맞아? 내가 잘못된다 그 문은 그 문은 그랜 기미노펜다.exe 시스템다.exe 시스템다.exe 뭐야 뭐라고 적어야 돼? 아 딜리트 으 오올 그 문은 안 돼 그 문은 이즈 그랜트 기미노펜다.exe 시스템다.exe 어 야 여기에 이제 코드를 입력해야 된다고 뜨는데 난 코드를 몰라 코드를 알아내야 돼 어 이건가? 액세스 이건가? 야 이거 맞을까? 이거 입력해보자 여기다가 액세스 액세스 디나 아 접근 거부됐는데 이거 아니야? 아 결국엔 권한을 줘야 되는 건가 좀 단서가 없어서 일단 계속 해볼게요 전체적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디스크를 모을 수 있을 만큼 다 모은 다음에 다음에 챕터 불러오기를 해가지고 그 그 게임 프로그램에서 호수에다가 이 모아놓은 메모장들을 다시 다 집어넣고 이거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찾아볼게요 지금이야 연타에 됐어 크리에이 크리에이 백돔 크리에이 뜨 tässä 쓱을 먹CRХ 빼빼빼빼빼딸 이번엔 lichen slaa xa 남자 simpl계 2 새 이 야 패스워드 패스워드 생겼다 패스워드 헉 헬로우 월드123 또 놔 또 놔 됐다 중...보... 마지막 이것도 중복이네 자 일단 2회차로 전반적으로 다 보면서 디스크를 최대한 찾아봤고 그렇게 다섯 개를 찾았어요 다섯 개를 이 호수에다가 넣어서 메모장 파일로 바꿨는데 이게 지금 이상한 단어로 쓰여져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독을 해야되는데 해독하는 방법을 몰라요 지금 이거는 괄호로 안 쳐져있잖아 그러니까 비밀번호는 정확히 이렇게 입력을 하는게 맞는거 같고 나머지는 지금 다 해독을 해야되는데 이제 훈수를 좀 받아야될 것 같습니다 나 이거 해독하는 법 몰라요 아... CMD에 대괄호를 그대로 넣어서 그냥 입력하면 된다고? 그.... 액세스가 이게 지금 뭐... 해독을 해야되는게 아니라 그냥 이걸 CMD에다가 그대로 넣으면 된다고? 스으으으... 그런거였어? 뭐야? 뭐야?! 뭐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래? 뭐야? 뭐야? 게임이 이상해 그냥 강중해야 되나? 무서워 왜 이래? 다시 켜면 되나? 어? 이젠 되네? 헉! 예상보다 오래 걸렸네? 아 이게 이스터에그야? 대박 우리 이스터에그 봤다 기분 좋다 좀 무서운데 기분 좋다 딜리트 올 자! 여기에다가 이거를 대괄호까지 포함해서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안되잖아요 아 이거를 넣으라고? 아 이거를 이게 아이디야? 파일 이름하고 맞추라는 게 무슨 소리야? CMD에 적혀있다고? 너 나와봐 좀! 아 여기 써있구나 자 딜리트 올 하고 플리스 엔터 Valid Credentials 꺼져 너 쪽 가 가 안 가져져 그러면은 여기에서 크레데이션을 대괄호까지 포함해서 입력을 해봅시다 안 되고요 대괄호를 제외하고 입력을 하면 헉! 프레스 엔터 더 타알겟 서버 서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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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입력해서 엔터 누르고 패스워드 헬로우 월드 123 그 다음에 액세스 코드 됐어 Are you sure you want to do this? 정말로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Please enter the confirmatory code to confirm 아 마지막으로 확인 코드를 입력하면은 확정됩니다 라고 써있었고요 그 코드는 이거고요 도앤에 보이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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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헉! 아아!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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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미안해 생각해보면은 키니토는 딱히 나한테 뭔가를 한 게 없기는 한데 그치 않아? 그냥 좀 나랑 놀고 싶었던 외로운 신군데 내가 정말 미안해 이러면서 나 정말 잘한 걸까? The server KINITO was removed successfully KINITO 서버가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뭐지? 완전히 삭제됐다면서 왜 브금이 나와? KINITO야? KINITO야? KINITO 아니 내가 언제 삭제만 하랬지 불을 지르래 아 삭제가 불태워서 삭제였어? 야 씨... 플레임 답네... 아 이게 아닌데... 아 너도 잘da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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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뭐..뭐가 로딩되고 있는데? 아임쏘리.. 헉..미안하대.. 키니토버.. 난.. 오직.. 너의.. 친구가 되고 싶었을 뿐이야 헉..미안해.. 애들이 이게 진엔딩이라고 막 장자기들이 고등여가지고.. 아오.. Do you forgive me? 날 용서해주겠어? 이제 진짜 작별을 해야 될 것 같아 친구야 이러고 그냥.. 끝났는데.. 끝났어? 끝났어? 어.. 뭐야.. 진짜 끝났네.. 이렇게 컴퓨터 밖으로 나왔네요 그죠? 컴퓨터 주변 보니까.. 그 폐안가에.. 내가 나온 것 같아 컴퓨터 밖으로.. 재실행해보자고? 여기 또 뭐가 있어? 여기 또 뭐가 있어? 야 지금 보니까 방금 전에 컴퓨터 켜졌을 때 스티커가 좀 늘어난 느낌인데? 뭐지? 뭐야 근데 킨퓨터 삭제한거 아니었어? 어떻게 다시 실행이 되지? 실행을 해볼까요? 되게 아무렇지 않은 듯이 나랑 얘기 나누고 있는.. 제가 절차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더 긴 지배 gros 시간 금을 전화하며.. 다가서 다가.. 헉.. 긴集한거에.. 그래.. 한 번.. 그래서 내가 암코지 안 걸릴게? 자기 프로그램이나.. 아니 뭐 뭐가 더 있다며 로그인 화면에 꽃사진이 아닌 게임 플레이어가 매달린 채로 있는 사진으로 변경돼 있을 거라고 아 근데 내가 스킵을 했구나 We are going to have so many adventures Oh, it looks like it's ready Okay, hold on to your sleep because 꺼져! 어? 진짜 꺼졌네 여기서 뭐가 바뀐 게 있다오? 여기서 뭐가 바뀐 게 있다오? 늦은 것 같다오? 늦었네 늦었어 아이고 늦었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키니토팻 진엔딩까지 다 잘 봤습니다 프로그래밍을 만지는 그런 게임이어서 굉장히 잘 만들고 재밌는 게임인데 아쉽게도 진짜 아쉬운 점이 뭐였냐면 난 이 게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 정보를 좀 전달을 들었었어가지고 뭐 이렇게 캠이 켜진다 이런 사실도 알고 있는 상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반응이 별로였다 그게 너무 아쉬웠다 이게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플레이를 해야 개꿀잼인 건데 그죠 그리고 또 스트리머 모드가 있다 보니까 그거 설정을 해서 많은 것들이 제한돼가지고 뭐 물론 이제 그 제 개인 정보가 들통나는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만큼 또 이 게임에 대한 매력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숨겨져 있는 요소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 것들도 다 재밌게 즐겼으니까 저는 만족하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키니토펫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노크완 정녀 오오오오 오오오 감사합니다.